자, 하나, 둘, 셋, 서비! 컴온! 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28일 정식으로 오픈한 쇼페어 2! 쇼페어 2! 네, 저희 뱀콘 무비가 왔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야시장, 야시장, 야시장. 태국 대표하는 야시장이다, 솔직히 쇼페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근데 보니까 또 굉장한 게 뒤에 있네. 성이.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이 시장의 시그니처? 맞습니다. 원래 시장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원래 놀이공원이었어요. 놀이공원? 48년 전에 여기가 원래 놀이공원이었다고 합니다. 노시만의 놀이공원? 그니까, 너무 신박하지 않아?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야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었네.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가는 게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이디어가 진짜 좋네. 원래 쇼페어 힐은 좀 작다 보니까 골목 사이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넓어. 확실히 넓어서 좋네. 가게들 그리고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방금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시원시원하고 푸쩍하구만? 맞아. 여기 사장님이 내가 봤을 때 전략을 그 쇼페어 1이 사람이 엄청 부적이잖아. 여기 툴을 만들면서 분산시키려는. 좋지. 왜냐면 쇼페어 1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가게가 좀... 맞아요. 너무 많아. 투머치. 얼마나 또 맛집이나 또 볼거리가 많은지 한번 리뷰해봅시다. 네. 근데 기훈씨 머리... 머리 온... 네. 예봉이. 예봉이 알지? 제가 지금 머리 길려고 이렇게 올백을 했습니다. 멋있네요. 네. 원래 쇼페어 1이 팔랑가오 MRT역이 있었잖아요. 그치. 여기도 찾아오기 엄청 쉽습니다. BTS 하얏 라프라오. 4번 출구로 내려서 오시면 금방 와요. 여기 라프라오 근처거든. 지하철에서 내려도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좀 걸어야 돼. 한 5분? 그래서 너무 더운 날에는 그냥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것도 추천하고 아니면은 엘씨당추에 그랩 타고 오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뭐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나 둘 셋. 가시죠. 성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다. BGM이. BGM이. DGM이. BGM이. BGM이. 왜요? 하나 둘 셋. 유리에서? 유리에서인가? 마봤어? 자유로게. 자유로게. 뭐 부르는 거야 지금? 자유로게. 안을 텅텅 비었는데. 와. 올라갈 순 있나봐. 어머. 오이. 균아 보여줘. 오이. 이어어어어어어 엄청 크네요 어마무시하네 진짜 구독자분이 여기를 알려주셨다면서요? 네 여기 꼭 리뷰해달라고요 어떤 착한분이예요? 우리 자쭙 태그까지 하면서 벤콘구비 언니 오빠 좀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 되가지고 뭘 집 89.98% 밖에 안 열었으니까 좀 이따가 하래 소수적인 얘기 주셨어?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야 89.99% 밖에 안 열어갖고 또 4일 기다렸다 왔는데 점점 좋아지겠지! 더 화이트성화가 되겠지! 근데 이쁘네! 굉장히 깔끔! 언니 여기! 얘? 언니 여기가 더 예뻐요! 귀여우세요! 미쳤다! 이게 올 때 하다보니까 무섭네! 여기도 방콕이지? 그럼요! 방콕이죠!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보이시려나요 여러분? 도착! 여긴 근데 귀신의 집이었나 봐! 오! 자 맛있는 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의상! 악세사리 존! 왼쪽은 음식 존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니까 우선 빨리 음식 존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여기 오늘 중점적으로 볼게!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어! 좋습니다! 하나 먹어볼까? 네 우리 겁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나왔어? 대박! 소고기! 너무 맛있는 냄새 나! Lady first! 오케이! 오니언이다! 인사! 대파! 토마토! 방울토마토! 사인애플! 이거 야채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 알지? 당연하지! 야채의 풍미! 입에 꽉 차! 장조림! 너무 기름이 없어! 생각보다 질기다! 그래? 응! 힘을 내요! 음! 근데 뭔가 살코기가 조금 기름 섞인 고기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너무 살코기야! 근데 입에 꽉 차지 않아? 응! 크기는 좋아! 크기는 딱 적당한데 너무 잘 고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자리를 잡아야 해! 오픈한지 별로 안 되셔가지고 좀 고기에 굽기? 이것만 딱 잡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응! 소스는 합격이야!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소스지! 맞아! 드셔봐! 사랑했네! 고마 맛! 패션풋! 오! 귀여워! 귀엽다! 한 점 하고 갈까? 한 바퀴는 구워보고! 한 바퀴 돌고 돌고! 까먹을 뻔했다! 원래 저페어 1 하면은 랭셉이었잖아! 그치? 랭셉 말고 다른 어떤 음식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찾아보자고 우리가! 미쳤다! 와우! 야 이걸로 맞으면은 아프겠는데 쓰레스러지래! 이거 먹으면 알지? 내일 피부 번들번들 해! 매일 피부 번들번들 해! 매일 피부 번들번들 해!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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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먹으래! 하하하하하하 당근 랭! 이게 또 여자 피부에도 좋잖아! 그치! 이게 남자나 여자나 다 좋대! 스테미나! 그치! 체력! 왜 이리 이리ρ어! 원장님이 여기 있어요! 와 새우머리! 이거 뭐가 있나? 뭐라고? 뭐야?? 몰라! 뭐해 이거? 엄청 싫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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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리얼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면 떨고 딱 두 가지만 말해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그럼 저는 솔직히 양념 찍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양념도 있어? 이게 태국 사람들은 이 신 과일을 깍비에다가 찍어 먹더라고 그럼 우리 그거 해볼래? 뭐 뭐? 먹고 안 표정 변화 없기 없기? 어 그 정도야? 아니죠 별로? 전 익숙해요 하여튼 신 거 좋아하잖아 이거 망고 덜 익은 맛이야 맞아? 그치? 근데 맛있다 이거 응 되게 맛있다 또 콜라 빠질 수 없지요? 네 오... 형님 프로페셔넛아 기훈아 잠깐만 들어줄래? 어? 어? 와... 심각하네 미사이 심각해요 얘 지금 기훈이 잘 갔다 왔어? 애기야? 다 애기를 뱉어줘? 아니 다 카메라 되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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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바디 오케이 무이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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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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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시원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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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먹는 걸로 기운이 넘치나봐 지금 목소리 나 싸고 짠 짠 다 쳐다라 이 쫌 시원 조 기구 로니 짜어 summ 햐 근데 하여튼 찜쯤에 있단 말이래, 그래서 우리 한 번도 안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고 가보시죠 사장님 아이디어 좋다 와, 메뉴판 봐! 얼핏 보면 일본어야! 아, 소스란 말이래, 쩔오가 쩔오! 한, 이게 덥다고 그러면 남찜 넣어? 우리 사장님이신 거 같아! 아, 사장님이셔? 더해 빵빵나칸! 아, 랭셉이 똑같은 데래, 랭셉이 대신 이름만 다룬 거야, 3,5명만! 아, 우리 그러면 랭셉은 우리 야시장 클라스 1편에서 랭셉은 우리 야시장 클라스 1편에서 먹었으니까 이거 이거! 먹어보자! 쩔헌! 쩔헌? 쩔헌! 먹어보자고! 저희는 돼지고기 해산물 모듬으로 하나 시켜봤습니다 거기에 썸땀타이는, 썸땀 뽀발라는 시켜봤습니다 타이! 메뉴 저희가 이것도 올려서 한국말에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다가! 썸땀타이! 근데 색깔 왜 이렇게 빨개? 도전! 오, 빨간 맛 진짜 보다! 매울 것 같은데? 랭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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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떻게 끊어, 이걸? 어떻게 끊어? 콜라 끊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누가 끊으래? 누가 끊으래? 데리고 와! 한번 맛을 찾아볼게요! 랭셉! 와, 엄청 시뻘 같긴 한데! 되게 아삭아삭할 것 같아! 아삭아삭! 맛있어! 이것도 끄럭끄럭이라고 하나? 너? 아삭아삭! 갈라꼬, 끄럭끄럭! 뭔가 기운이 오늘 끄럭끄럭하게 생겼네! 아삭아삭! 아삭아삭! 뭐? 정확하게 얘기할까? 어! 한국 겉절이! 아삭아삭! 자셔봐! 아, 예쁘다! 엄청 매워! 고추야! 고추가 심상치 않아, 이제! 아! 진짜 벌써 매워!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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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이산 음식 맞아! 원래 이산 음식이 세약밥니? 그냥 보통 태국 음식점이랑 다른게! 와! 짜고 맵고 좀 다 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엄청 세! 우와! 와! 이거 뭐야! 아삭아삭! 이 집 쫌 딱 화끈하네! 와! 진짜 화끈하다! 와! 여러분! 야! 다를 게 없어! 뿔라라랑 땀파인데! 근데 이게 좀 색깔이 연해야되는데 둘 다 빨개요! 그니까! 와! 근데 땀파라가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와! 이거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마요네 맛인데? 와! 맛있어? 겁나 맛있는데 진짜! 섹쌤 맛! 아! 지민은 이산 가야되겠다! 진짜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야! 나 뿔라라 한번 먹어볼게! 근데 이거 진짜 이런 말 아삭 나오네! 이게 입술이 아리는 매운맛이야 진짜! 근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좀 탭탭하긴 했어! 아 그래? 이 뿔라라가 살짝 배살 비린맛이 나잖아! 맞아! 매운맛이 죽였어 나! 비린 게 없어! 매운맛만 나! 여기에 카운이 형 하나만 시켜야겠다! 아! 지민이 엄청 좋아하네! 쪼쪼 때부터 더 매워! 단! 단! 우와! 우와! 미쳤어! 오 마이 갓! 야 이만! 안이삼 넣기! 단 바필 거 같애! 단! 오! 4인분짜리구나! 아니! 쌈콘 끼메! 바필 막 낀다! 하하하하! 찜찜처럼 고기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자부처럼 먹는 겁니다! 자부 잘 먹었어! 팥뽕! 참치! 대추! 대추! 그리고 당면! 그치! 야채도 나옵니다! 처음에 저희가 왜 야채는 안 나오지 했는데 야채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그냥 뭐! 요인! 그렇죠! 오케이! 꽃게 너무 귀엽다! 꽃게랑!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야채도! 이렇게 야채도! 오! 팍치! 팍치야! 팍치야! 팍치인데 김버전이래! 팍치? 어! 먹어볼까? 냉셋! 아! 냉셋! 아! 냉셋에 넣었네! 오! 개쎄! 오! 개쎄! 오! 자! 오징어! 오징어! 우리 기운이 들어갑니다! 네! 한 수 들어갑니다! 한 수에요! 네! 네! 줄이 많아졌어! 이게 바로 벤크 무비가 오면 항상 이렇게 꽉 차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물 한 번 맛보겠습니다! 오! 뭐야! 네! 이 향신료가 동춘구야! 이거 먹다가 국물이 올라가면 진짜 맛있다! 오징어! 야! 나 드라마 걸렸잖아! 아 예! 맵지를 데리고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야 우리! 호흡부터 다시 배워야 돼! 오! 시원해! 좋네! 좋다 좋다! 비 오는 날 일단 포워드라고 한 잔 하면 돼! 진짜 찜줍 맛 나! 찜줍이 없네! 아 나 찜줍이 없네! 또 에듀 좋네! 그렇지! 넣어주세요! 해산물이 심심하고 고객 퀄리티가 진짜 좋아! 계란 필수입니다! 한국과 한국도 여기에 계란을 넣으셔야 돼요! 더 맛있을까요? 맛있다! 맛있다! 비 오는 날에 찜줍 괜찮네! 괜찮지! 어? 뭐야? 벌써 시작했어? 뭐야? 새우 새우? 새우 탄탄하다! 좋다 좋아! 맛있다! 맛있다! 샤보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태국 느낌 샤보! 딱 신중해! 맞아! 고기도 야들야들하니 맛있네! 나 근데 현마다 고장나는 거 같은데 나만큼이나 나만큼 나는데 되게 따끈데 지금! 나만큼! 고개가 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혀가 그래 지금! 음!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너무! 너무! 네! 태국 주차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진짜! 약간의 향이 나고 그래서 중간 맛만! 맞아! 감기 걸리거나 식은땀 나고 좀 어드르들 할 때 이걸로 죽게 먹어도 맛있을 거 같은데? 오! 탄장 베이스! 됐습니다! 와! 이렇게 비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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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손 대는구나! 왜요! 혼자 손 대고 있었어! 다 먹으라고 한입이 아파? 아 매워! 아 아파! 뜨거워 뜨거워! 고고해! 내리야끝은 안 매운데 아까 이 손짱에 쎘죠? 야 근데 이거 다 먹고 국물 어우 예술이 거 같지 않아?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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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들숨 낙숨! 들숨 낙숨! 짱있네! 와 맛있다는 뜻입니다! 고척한 홍합을 한번 먹어볼게요! 홍합아! 야 야! 탱탱하다 탱탱해! 진짜 탱탱하다! 진주 나오겠는데 그니까! 그치! 먹다가 내 강냉이 빠지고 진주 챙겨가는 거죠? 맛있어! 어때? 홍합 어때? 바다의 향기가 살아있어! 막 온 거 같아! 이 국물이랑 잘 어울려? 응 잘 어울려! 홍합의 향을 더 살려주는 거 같아! 부스터의 역할이야! 순수 홍합이 오리지널 맛이 딱 나 입에서! 되게 좋아! 너무 담백해! 고기 70%! 수육이지! 수육! 수육! 소스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이 시푸드 소스가 제일 나은 거 같고 이거는 이제 달달한 거! 맞아! 달달해! 그냥 매운 거 없어! 애들이 좋아할 맛! 고기 상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기 상태! 맞아! 내가 띠너의 버금가! 오! 이렇게 국물 리필해 달라면 리필해 줍니다! 고기 땅! 와우! 어차피 보면 동창 같기도 하고! 오! 그러게! 찜쭘 로컬 못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야! 여기서 배우면 좋겠다! 초보 분들! 자 이건 추천! 한식 간 좋아하세요? 어! 간 한번 먹어보죠! 간! 오! 간이 이렇게 퍽! 아니요! 이불이요! 담요! 내 얼굴이 가려지는데? 아니 담요야! 아니야! 1! 1! 2! 오! 야! 들어갔어! 아! 이거 집게가 있으면 좋겠네! 찻쌀가 없네! 아쉽네! 어창아! 오! 아! 아쉬운 거! 하나하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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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 향이랑 고기 육수 향이랑 채소 야채 향이 진짜 3위일체 세계의 맛이 조화로워? 어 맛이 거부반응이 없어 국물에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 이미 국물에 간이 좀 더 없어서 어디서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돼 그냥 이렇게 맹걸로 먹어도 맛있어 이게 진짜 사장님이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양은냄비를 침단하고 근데 열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먹기도 편해 이게 요술항아리는 너무 깊어 도라에몽이야 그거 알라딘 나올 것 같아 이게 깊은데 입구는 좁아 알지? 와 미쳤다 진짜 야 계란 푸니까 엄청 부드러운데? 와 이거 진짜 목 아프신 분들한테도 깔겠다 너무 시원해 태국에 이렇게 독감이 유행일 때 구독자님들 딱 여기 뜯한 거 먹고 자 기운 차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건강하세요 이게 보양식이지 뭐 어? 고기에 쏜 땀을 싸서 먹어도 괜찮나? 와 고기에 쏜 땀을 싸는 거야? 예 맛있어 마치 그거 같지 않냐? 수육에 거짜리 어 오 음 음 전되는 거 아니야 전되는 거 아니야 전되는 거 아니야 전도 덜매워 운명이 매운데 콩김가 더 덜매워 으 으 아까 내가 잘못 먹은 것 같아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닌데 목으로 들어갈 거야 먹어야 어우 맵긴 하다 온다 온다 코가 뻥 쓸린다 말하지마 삼겹 이게 이산 스타일이야? 이산 스타일 아 진짜 매운맛이네 이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 말라꺼보다 고추가 더 많아 근데 우리가 따로 맵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더 팻팻을 좀 그거 했습니다 그랬으면 안됐어요 왜냐면 다른데 팻팻해도 맵지가 않더라고 그걸 좀 깜빡했어 이산집이여 대참 아 여기는 그냥 세비야 어디 한국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이산 매운맛이 한꺼번에 보여줘 오이 오이를 한번 두고 마 음 그렇지 야 한수 이수야 벌써 했냐? 왜 이렇게 슬슬 불을 오른다 여기 보여? 야 조금씩 커져 여기 감각이 없어져 보이냐 나만 느끼는게 아니라 아니지 아니 그냥 고통을 딱같이 느끼는거야 이게 얼마야? 이거 7구구 7구구? 오! 오! 맛있다! 이런 이자카야 같은 분위기에 택시를 파는 건 못 봤어 봤어 여기는 이산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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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야네 응 와 스리드셀 배불르다 솔직히 이 끄기론 회사 한팀 부서 회식하네 당연하지 우리 다 먹었어 나도 손땀 국물에 적셔먹어볼게요 절이시기야? 너무 맛있어 이분 이 손땀에 진심이시네 진짜 매워? 땜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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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박 자 얼마 남습니까? Predig consciousness 저는 거의 10,000 반 나올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먹는 동안 현장으로 100,000 반 나올것 같은데 0 하나 빼고 10,00029 반 네 이렇게 먹고 새우불내때 이렇게 있는거 너무 좋다 이거 수납장이라뇨 나는 여기 10점 만점에 10점이야 너무 좋아! 쏜깜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거기에 국물까지! 국물도 내 스타일! 이산이임님 불러주세요 저는 더 많이 먹어봐야 돼 다른 찜쭈의 맛을 잘 몰라서 그냥 여행객 입장에서 이 음식을 처음 먹었다고 치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 후회는 안 하시는데 좀 익숙한 향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한국인이 완전 못먹는 고수나 이런 냄새가 없어 근데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향신료는 있다 이제 밖에서 먹을만한 게 있는지 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슈! 고수 아이스크림이래! 고수? 아이띔 박취래! 우와! 이거는 고수들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박취 아이스크림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혓바닥 고장났어 두리안 먹을래요? 카루도 먹을래요? 두리안이랑 고수도 들어가 있는 거야? 고투드된다! 고향이란는 다 들어와 있는 센 거는. 나 세 이거야 공격! يف 원한!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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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두리안! 한준씨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 와 냄새가 여기까지 나 와 팍치 냄새 아니 똥끼는 뭐 같아? 똥끼 갑니다 짠 에이 남자같은 선택을 해 야 너무 센데? 아니 난 조금만 먹으면 먹겠는데 섹치에 두리하네 지금 가위복 요요 오 마이갓이래 오 마이갓 맛있는거 주문해요 맛있는거 맛있는거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근데 맛있다 아니 맛은 있어? 다른거 울지마 울지마 이게 이제쪽이다 아이템 리미티드 에디션 먹어봐 오케이 더 파이트 난 두리하네 못먹잖아 난 이 야채를 못먹어 두리한 맛은 되게 맛있어 아 그래? 땅콩향이라 그러나? 땅콩있어 맞아 이렇게 보면 땅콩 땅콩향이 팍치향 잡아줘서 그렇게 아 그렇진 않는데 처음에 근데 처음에만 향이 막 콜밭하거든? 그거 말고는 없는거 같아 맛있어 쌀국수 맛인데요? 조금 먹어봐 근데 두리한향은 많이 안나네 팍치향이 너무 세 요리하고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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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먹으라고 먹어도 뭐issä? 내가 이 정도면 팍치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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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어 나는 마이클 먹으려고 이렇게 팍치 팍치 심리 나 이 팍치가 확 있는데 좀 씹어! 그럼 두리안 두꺼워! 좋네! 막 섞여! 땅콩이라! 아하! 김필팬! 기훈이 한입 먹어봐! 다음 디저트로 가시죠!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진짜! 이건... 꽤 진짜... 첫 짐이었어! 오우! 오우! 근데 기훈이 그렇게 잘 먹는다! 나름 이색체여! 이런거 좋아합니다! 다음에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 잠깐만! 야 근데 처음에 팍치향 진짜 쎄!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이제 좀 달달한거 먹어요! 예예! 기훈이 화가기 일부 진짜... 벌칙이야 뭐야! 얼씨 빨개졌죠? 지민이 밝고 예쁘게 나온다! 그러게! 가득! 아 너 빨개요! 응! 잘 나오네! 빠이빠이빠이! 간만! 바이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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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떻게 먹는거지? 어떻게 뺐지? 저거 완전... 병아리가 딱 나오기 직전 그런 색깔이다! 바이빼이! 짜잔! 음! 음! 맛있는 패널이에요! 바이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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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봐! 바이빼이! frog's UV이 커졌다! bow...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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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ów code 여럿, 여럿! 가만히 사! Shot lleg hari禮... يع MC 잘하는 한국이야 살이 탱탱해 오 Ley가! 엄청 싱싱해요 이렇게 싱싱한 갈리빛이 들어갔어요 나도요 이거 누가 이 X이야? 이거 계란이 뭐야? 사람이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흥분할 수도 있어 이해해줘야 돼 소스 따로 만드신 건가? 안 입이 담당 찜고라 아름다워 한 번도 안 비려 맛있지? 먹래? 와 맛있다 야 이거 다시... 안 입이 안 내면? 그냥 계란이네? 그냥 계란이네? 그냥 계란이네? 위 안 아프게 제가 맛을 설명드리자면 비빔면이야 진짜 비빔면 비빔면에 남은 소스에 계란을 먹는데 유은이가 이거 먹을지 모르네 여기를 이렇게 딱 넣어줘야지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면 주세요 비빔면 주세요 진짜 비빔면이야 물어볼까? 한국에 라면 중에 비빔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빨간 찐스마 이렇게 꿀 같아요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아 그니까 오완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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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그 조폐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지민이가 마일로 보다 오완틴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찐하지 그리고 나의 추억의 음식입니다 이것도 오오 아 구독자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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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텔라 들어간 거 있는데 그거 봤어 하나 먹어볼래? 어 누텔라 한 번 먹어볼까 오이 이건 뭐 야채 띄지 아니 이게 간식이지 어 아니 안달라 이마 하트 뉴텔라뿡 룩 룩 맨날 간 룩 룩 룩 룩 룩 룩 룩 이게 진짜 필수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한국분들 진짜 오완틴 드셨을랑가요? 랑가요? 랑가요? 랑 compan 오우 이게 더 달이 랑태대 랑 komen Merci 장기?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어때? 누텔라 향 나? 그러면 원! 나이스 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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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아아! 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좀 더 부드러워! 이건 좀 와일드 해! 거칠어! 난 부드러운 남자니까 그냥 부드럽게 기훈이 머리가 점점 다짓대기 시작해! 도와대! 도와대! 여기 있잖아! 알아봐! 그 한국에 못난이 인형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 자 옥수수집 왔습니다. 과연 롯데월드에 옥수수콘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놈찬. 먹어봐. 그때 먹어보잖아 카놈찬. 텀블리 마켓에서. 기억나? 어 맞아 맞아. 쫄깃쫄깃한 거. 하나 먹을까 이거? 맛있어. 예쁘다. 왜 안있냐고. 야고. 잘 모르는 안있네. 오 난 만들어보고 싶은데. 핏에 실라핀. 보이소. 예쁘지? 오.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씩 그거 한 것 봐. 여기 안에 보여? 야 이게 한땀한땀 만드신 거 아니야? 장인분이네. 전인성. 아. 맛은 맛있을까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 엄청 안달고 딱 좋아. 음. 알로이. 태국의 떡 이게. 맛있지? 조합 좋다. 응. 그냥 옥수수만. 버터를 좀 더 넣고 좀 더 구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오늘 청소스로 이렇게 되네? 아니 지금 막 이렇게 저러면 안 먹으면 안 할게 지금. 자 음식존을 이제 벗어나겠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그냥 터뜨릴 것 같아갖고. 날라. 세일리 란. 붐. 정의 이름으로. 나 용사라지 않겠다. 이것도 괜찮은데? 우와 엄청 커. 그거 더 커. 와 너무 큰데요?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한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너무 컸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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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